여러분 미국 대선 이제 두 달 좀 넘게 남았는데 매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자 후보 정해졌어요 트럼프 대 해리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김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3분만에 깔끔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정말 극과 극의 후보예요 제가 미국 국민이면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나이 78세대 59세 꽤 차이가 나죠 출생지 미국 동부인 뉴욕과 트럼프 트럼프 하면 뉴욕 딱 떠오르잖아요 뉴욕 가시면 딱 트럼프 타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서북 캘리포니아 출신 인종도 백인 독일계의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의 어머니 그리고 여기는 자메이카계의 아버지 흑인과 인도계의 어머니 인종도 완전히 다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사업가 출신 해리스 후보의 아버지는 경제학과 교수 어머니는 과학자 또 완전히 또 부모도 직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배우자 모델 출신의 세 번째 부인이죠 멜레니아와 저 변호사 출신의 더그 헤모프 남편 학력 어떻게 했냐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대 와튼 스쿨 나왔고요 헤리스 후보는 하워드 대 서북 캘리포니아 대 로스쿨 나왔습니다 경력도 완전히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 아시죠 그러다가 방송 진행 잘해서 요 파이어 이걸로 떠서 지금 대통령까지 하기도 했고 헤리스는 검사 출신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쪽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도 지냈었죠 그 다음에 범죄 경력 트럼프 대통령 네 차례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물론 성추문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 헤리스 후보는 깨끗하네요 범죄 없습니다 자 부통령 자 부통령도 이 대통령 후보와 또 이렇게 보완제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나이 많죠? 젊은 부통령을 파트너를 했습니다 흑수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마약 중독에 있는 모친에게 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예일대 로스쿨로 나와서 공부 잘해서 똑똑하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비판도 했었는데 이제 같이 파트너로 됐고 여기 부통령은 자 육십 세인 팀 월지 여기도 인제 인기가 많은 건 서민적이라고 시골 교사 출신이고 태학 군인 출신 친서민 부통령이라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과 인연은 사실은 뭐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니시다 보면 트럼프 월드 저기도 큰 아파트 예전에 있었죠 대우건소 서류 짓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받아서 한국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김정은과 좀 유독 친하죠 그죠? 김정은과 이번에도 대선 후보 되면서 잘 지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김정은은 여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수고대 왜 그러냐 해리스 후보는 김정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또 이번에도 비판을 했습니다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남편 너그애모프가 미국 대표단 대표로 와가지고 부통령이었으니까 와서 참석하고 홍석천 씨와 함께 이렇게 서울 투어도 했던 인연이 있네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후보 미국 국민은 어떤 후보 대통령을 선택할까요?